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석태입니다. 지난주에 성공적인 CEO들의 정신구조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우선은 컴플레이션시, 자기만족이 아니라 고객만족, 개혁을 거부하는 컨스퍼티즘, 보수주의가 아니라 이노베이션니즘, 혁신주의, 세 번째는 컨시트, 교만이 아니라 겸손 이 세 가지의 정신구조를 유지할 때 그 회사의 미래는 밝고 그 CEO의 리더십은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과거 1990년대 컨티넌틀 항공이 두 번씩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붕괴 직전에 이루었을 때 고던 베슨이라는 기적적인 미국의 어떤 책들을 보면 전설적인 그런 CEO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등장하고 나서 이 회사는 최악의 경영일로에 있다가 최이상의 항공사로 발더듬하게 됩니다. 그분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와보니까 컨티넌틀 항공사에 가장 놀라웠던 것이 매널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딩패스는 파란 볼펜으로 써라 그리고 입국신고서는 검은 볼펜으로 써라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규정에 의해 직원들의 재량권은 전혀 없이 그 매널이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매널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모두 불살로고 딱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고객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1909년에 셀프리즈라는 영국 런던의 셀프리즈 백화점을 설립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했던 말씀이 고객은 항상 올바르다. Customers are always right.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소비자가 또는 고객이 손님이 왕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 특히 감정 노동상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이것으로 인한 고객들의 그 횡포 합리적인 고객들이 대다수지만 고든 베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한 달에 맞이하는 고객들이 300만인데 몇몇 사람은 진짜 떠나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복도에 땅콩 몇 개가 떨어졌다고 스튜어디스를 부르다가 엄청나게 야단치고 결국 요구하는 것은 파리엔 공짜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엉터리 그런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그런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고객들의 입장에서 직원을 남으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는 직원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직원들의 사기는 올라가죠. 이분의 그 기준은 회사 이익이 됐냐 고객이 이익이 됐냐 이런 관점에서 냉철하게 봐라 이거죠. 그리고 이분이 컨티넌털 항공사에 와갖고 제일 놀랐던 것이 뭐냐면 비행기 이착륙의 시간을 옳게 안 지켜서 컨티넌털 항공사는 미국의 항공사 가운데서 최악의 고객 불만족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조종사분들이 제시간에 공항에 안 나와서 지각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늦어지니까 이분이 획기적인 조처를 취했습니다. 어떤 독재적인 그런 카리스마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컨티넌털 항공사가 미국의 항공사들 가운데서 이착륙 정시 그 비율이 최상 10위 안에 들 때 내가 월 350만 불에 보너스를 주겠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는 것이 이착륙 지체로 인해 갖고 컨티넌털 항공사가 매달 손해 보는 것이 5,500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근이 그렇게 많아요. 컨티넌털 항공 직원들이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도 지각이 없고 결근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한 대씩 6명을 주기로 했습니다. 1년 후에 1년도 안 걸렸죠. 몇 개월 후부터 고객 만족도가 달라지고 이착륙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1년 반 후에는 미국 모든 항공사 가운데 고객 만족도 1위이고 이착륙 정시 1위입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얘기하는 이착륙은 정해진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는 것은 항공기의 특수 상황 때문에 다 이해하고 그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컨티넌털 항공사에 오기 전에 그 전에 CEO를 맡았던 분은 로렌조라는 사람인데 로렌조라는 사람과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은 무척 달랐습니다. 로렌조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에 회의를 해갖고 무엇을 결정하면 12시에 어떤 얘기를 듣고 한 3시쯤에 회사 방침이 바뀌어집니다. 변덕스럽죠. 그리고 부하들을 무책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료주의적이고도 보수로서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지 못하죠. 그런데 위에서 고든 베트는 부하들은 일에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을 оптимistic,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직원들을 파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의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줬습니다. 고든 베트는 등장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1년 사이에 있었냐면 조급원들의 임금은 25% 상승했고 병가는 29% 감소했고 이직률 45% 감소했고 노동자 보상 청구액 51% 감소했고 산업재해가 54% 감소해서 미국 제1의 항공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든 베트는의 경영차량은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였죠? 회사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고객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CEO분들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아주 심플한 그런 오더를 직원들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성공적인 기업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제이슨 제닝스의 Think Big Act Small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의했던 자리와 완전히 별개로 대기업들에 있어서 Think Big Act Small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래서 순수한 경영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를 목표로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텐데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일요일 날 저녁에 또 들을 수 있게끔 업로드를 되드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